문재인 대통령의 산업별 정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였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의 4차혁명위원회 신설이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요. 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관련 창업, 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과 게임업종, 인터넷 포털 관련 주에 긍정적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관련 주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코스닥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관련해서 중소기업 관련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면서 역시 창투사, TS인베스트먼트가 9%까지 급등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 산업 육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웹젠의 경우에는 사실 전 김병관 의장이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관련한 이슈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큐캐피탈 같은 종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로봇스타라든지 관련한 종목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좀 작은 종목들이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와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찾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한승호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4차 산업혁명 육성을 빼놓고는 사실 그 공약을 말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번 신정부의 공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경제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계속 내수가 침체하고 또 이런 식으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기업들의 투자가 과거와 같이 적극적이지 않고 규모가 작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일부 소수 대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이런 구도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신정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작은 자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고 또 과거와 같이 민간에 이런 것을 계속 의지하고 맡겨놓으면 사실상 추동력이 없기 때문에 또 효과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판을 까는 이런 구도로 가겠다. 이러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4차 산업 관련해서 자금들을 모으면서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이미 주가에 선 반영한 작은 종목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사물인터넷도 그렇고 인공지능 관련한 자율주행까지 너무 관련한 종목들이 많긴 한데 우우죽순으로 오르다 보니까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르는 종목들만 봐도 저는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산업의 흐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뭔 얘기냐면 주도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처럼 2000년대 주식시장을 풍미했던 엄청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이름도 유명무시라 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종목이나 섹터가 치고 올라올 기한성이 되게 큰데 그것이 무엇이 될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런저런 섹터별로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은 어쨌건 5G와 관련된 통신과 빅데이터 또 스마트 시티 같은 어떤 기본적인 정부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는 관련 종목들 이런 걸 두루두루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핵심 키는 5G와 관련된 통신사와 빅데이터 관련 주도 그리고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종목으로 짚어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 중에서는 뭐 그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KT하고 SK텔레콤은 기본 인프라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은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5대 도시는 이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표준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예정되어 있는 이 표준안이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KT라든지 SK텔레콤 및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와 관련돼서 IoT라든지 이런 각종 통신 장비 회사가 되겠죠. 역시 통신 관련해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솔리드라든지 ASTAC, 이노와이오리스, KMW 이런 최근에 언급됐던 그런 모든 종목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사실 메모리라든지 또 관련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단가라든지 또 마진이라든지 이런 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쨌든 기본 큰 테마에 있어서 이걸 주도해 나갈 종목들을 빨리 포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통신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두 번째 공약 관련해서도 함께 통신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